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소통, 협력하여 농촌에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로 일석 2조, 일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김천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번기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일자리 및 인력 정보를 공유하여 경력 단절 여성,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자 등 근로 의혹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도시 취약 근로계층에게 농촌 일자리 정보 및 농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은 김천시와 지역대학, 지역농협이 함께하는 즉 민관이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 일자리 참여로 소득을 창출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는 농업기술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방, 공유, 소통, 협력의 핵심 가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정부 3.0의 지방적 실천인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희망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